스텝 바이 스텝 투 두 번은 영어를 따라서 한 번은 우리말을 듣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. 데이 37 어디 출신이십니까, 브라이언? 어디 출신이십니까, 브라이언? 어디 출신이십니까, 브라이언? 어디 출신이십니까, 브라이언? 그곳은 정확히 어디입니까? 그곳은 정확히 어디입니까? 굉장히 큰 도시로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굉장히 큰 도시로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, 그곳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? 그렇습니까, 그곳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? 그렇습니까, 그곳은 정확히 어디입니까? 그렇습니까, 그곳은 정확히 어디입니까. 그렇습니까, 이거 선택